이 영상은 기획된 꽁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빠들로서 남친구가 생기면 대로 와라. 생기더라도 우리가 면접을 봐야 된다. 그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우리 민지씨 남자친구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입술 놓고도 안하고 들어오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진용진. 진용진. 앞으로도 진용진. 앞으로도 진용진이네요. 앞뒤. 앞뒤. 진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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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버예요? 네. 아 그래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진용진. 거꾸로 한 진용진이에요? 아니면 제대로 한 진용진이에요? 거꾸로 한 거예요? 네. 본인의 연예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오. 민지씨랑 잘 맞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돈 많이 벌었거든요. 민지씨가 그럼 다 나 좀 빌려줘. 그럼 빌려주나요? 다음은 다 되는데 돈은 좀. 돈 문제는 안 된다. 그럼 뭐는 돼요? 뭐 다 됩니다. 그게 왜. 뭐 지폐 달라고 해주나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집은 안 된다. 집은 안 돼. 그래. 차 있으시잖아요. 네. 차도 안 돼요. 차도 안 돼요. 되는 게 없네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큽니다. 네. 그럼. 최종이. 지구력. 아. 제가. 아직.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휘. 아니 뭐. 무슨 생각. 해본 적이 없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어느 정도. 운동을 안 하시는구나. 아 그럼 판타지가 있나요? 자기만의 판타지? 아 예. 중요하죠. 여성이 일방적으로. 저돌적으로 나고는. 남자 과정도 막 이런 거. 된장찌개 끓이다가 당하니 뭐. 네. 어 그렇지. 그. 한입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기만의 매력을 한입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 한 번 봐주시겠어요? 김피디로 삼행시. 김. 김피디가. 김피디가. 피. 피 날 때까지. 피 날 때까지. 아 잠깐만. 다시. 아 이거 어려워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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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피디는. 피. 혹시 피. 아. 피. 잠깐만. 잠깐만. 피가. 아. 아. 피 같은 건 안 나고. 아. 피 같은 건 안 나고. 피. 지질 때까지. 서로 다 사랑합시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신세이 언니한테 어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네. 별 4개 받아드리겠습니다. 응. 우리 민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호그. 민지는 호그 또 그려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4개 받아드려요. 이야. 진 호그 만들 수 있다는 거. 음. 그럼 평균 점수가. 4.1점입니다. 자 다음 참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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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수머리곱살 최다니엘입니다. 최다니엘. 조금 더 이름을. 네. 최다니엘 해니로 가봐도 될까요? 대니엘 해니요? 네. 최다니엘 해니. 혜인지는 씨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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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거든요 조금. 아. 불편하시구나. 근데 마스크를 왜 쓰고 나온 거죠? 얼굴이 불편해서 봤습니다. 아. 아. 불편하고. 2. 1. 3. 저. 저 고개 흔드는 거 조금 불편한데. 좀 다른 데서. 조용히 흔들어주세요. 발이 흔드시는지. 되게 많이 불편하네요. 직업이 뭐예요? 아토부TV. 각자 방. PD하고 있습니다. 아 PD. 네.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연봉이요? 4천 정도 된대요. 전진. 4천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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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도. 손님 Order Lo Franím aqui. 웃긴다 그랬다고? 아훈아. Ổ psy. 우울. 온방. 대류라. 씰떄. 오늘. 출근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출근 gelecek. 저 Transit so far what day. 영어로 한번 해 볼께요. I gum. from pack. 아 네. 그럼 지금 기분을. 영어로 해보신다면? 영어로 해보신다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해서 솔직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김민지 씨한테 마지막 얘기 한 번 할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결정했습니다. 큰 나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은 여쭤보시죠. 아 이거까지는 제가 사귀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반점 드릴 0.5점. 기본적으로 싸우지가 너무 어려워요. 성공입니다. 그거 가져가세요. 2개에 반해서 2정도로 빼서 간 거 이걸 가깝게 해. 요. 왔어. 비와이의 뒤를 이을 밖에 비와이. 이른은? ALL AL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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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